평일에 손님이 적은 날이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손수 씻겨드린다. 허리가 아프셔서 혼자서 잘 못 씻으시게 된 뒤 2, 3일에 한 번씩 씻겨드리게 되었다. 이렇게 감겨드리지 않으면 샴푸도 제대로 안 되고 잘 헹구지도 못하신다. 장갑을 끼고 밭을 매야지. 장갑을 안 끼고 밭을 매니까 손이 이렇잖아요. 우리 엄마만은 장갑을 끼고 밭을 매야지. 엄마가 뛰어나지요? 네. 네? 태어나요? 네. 아이고. 우리 엄마는 머리도 다 빠지고 이것밖에 없네. 네. 머리 자르자. 이렇게. 자를라? 네. 자를라요 안 자를라요? 이 뒤로 가서kte 그럼 왔다. 할지 하니? 한 차례 씻겨드리고 나면 시어머니 표정이 말갛게 개인다. 비가 한 차례 오고 난 뒤 사돈을 끌고 나온 친정엄마. 거기는... 아, 그라몬 가만히 있어봐. 어디 간다고? 아이고, 미끄러진다. 방에 들어가라, 비 온다. 그러면 여덟 개 있었는데 안 좋으면 어떡해? 비 온다, 뭔가... 뭐 가지 말이야, 그라몬. 고마워. 나는 마요, 어떤 일을 해야 돼? 손님들이 버린 종이컵이 눈에 거슬려 사돈이랑 같이 주우려 했던 친정엄마. 친정엄마는 딸이 말려 포기하고 돌아섰는데. 정작 시어머니는 사돈의 부탁이 마음에 걸렸는지 계속 종이컵 주변을 맴도신다. 잠시 후 손에 뭔가를 잔뜩 들고 오신 시어머니. 소쿠리 안을 보니 종이컵이다. 비 온 뒤 미끄러운 계곡. 그 위험천만한 길을 혼자 다녀오셨나 보다. 넘어지기라도 했으면 크게 다쳤을 터. 도대체 왜 그리 힘든 곳을 혼자 다녀오신 걸까? 사돈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걸까? 컵 묶고 저것들 던지 그게 줄을 해. 아유, 저 덩어리. 엄마. 무슨 내가 해놓은 거야. 난다고 저 바지는 젖어서나 젖어가고 그거를 말라 주스로 가라 해갖고 엄마는. 아유, 내가 못 살아. 딸이 소리를 지르자 두 할머니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꼭 다무셨다. 이럴 때는 자식보다 사던 할머니가 편하다. 노인네라고 가만히 앉아있었으만 있나.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식들은 꼼짝을 못하게 한다. 젊어서는 뭐든 야물게 잘했는데 왜 이리 늙을수록 모든 게 어설퍼질까? 이거 어째서 이렇게 어설퍼 버렸노. 그러니 생냥이네가 옷 버렸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자. 형님 내가 엄마가 그런 거 주스로 가라 그래가지고 옷 버리지 해놨다고. 그럼 지금 내가 주었지. 누구 할머니 다 이라고 할까. 내가 다 주워 왔다니까. 그래 봐야 내일 모레 또 일요일 날이면 뭐. 또 다 그럴 것만. 이런 거 봐. 뒤에 흙 묻었는가. 뒤에 철을 써야 돼. 그래. 무릎도 아픈데 혼자 종이컵 줌 늘어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. 옷 털어주는 친정 엄마의 손길에 안쓰러움이 묻어난다. 점심 시간이 되자. 부지런히 시어머니 점심을 준비하는 친정 엄마. 시어머니는 혼자 밥상을 차려 드시지 않는 편이다. 위장약을 먹는 것 때문에 같이 식사도 못하면서 친정 엄마는 사던 밥상을 살갑게 챙기셨다. 가자들한테 밥을 느끼고. 밥은 밥 증나. 밥 증나. 저거? 응. 저거는 더들에게 많이 잡으셔. 많이 잡으시라고. 많이 먹으려. 이러기도 많이 드. 이럴 땐 사돈이 아니라 며느리가 따로 없다.